ㄱ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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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야? 오빠 어? 말벌 있어 응 말벌 좀 잡아 말벌도 먹고 살아야지 왜 잡아? 오늘 주말인데 오빠 응? 응? 못생겼다 못생겼다니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너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 얼마나 잘생겼다 해주는데 오빠 지금 이 각도 진짜 못생겼다 말벌 있다고? 응 퇴치해야겠네 응 알았어 말벌한테 좀 쏘이면 구독자 수는 좀 올랄까? 죽어 죽어 말벌에 쏘이면 말벌에 좀 쏘이면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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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그거 내봐요?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자극적인 거 안좋아요 안좋아요 그래? 응 혹시 막 댓글에 설마 막 어? 말벌한테 쏘여봐요 막 이런거 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? 내가 가서 댓글 대면 안돼? 안돼 안돼 혹시 막 여러분들께서 막 이비티비님 자극적인 거 말벌에 쏘여보기 막 이런거 하시면 안돼요 아시죠? 말벌에 쏘여보기 뭐 큰 강물에 들어가보기 이거 안됩니다 뭐 멧돼지와 싸워보기 이거 안돼요 알았죠? 알았어 빨리 나와 알았다 아 주말인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와봐 좀 거리를 둬 저기 가있게 저기 가있게 간다 됐지 그렇게 그러고서 쳐? 어 말벌 덤비잖아 존나 뛰어야지 진짜 쏘이게? 아니 떠에 뛰어야지 나도? 아니 넌 안 뛰어도 되지 나한테 쏘면 어떡해 어? 나한테 쏘면 어떡해 이비티비 촬영감독 말벌에 쏘여 죽다 상해보음 아직 안되는데 상해보음 해줄게 간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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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어 아 아 아 아 절대 어 으 으 으 진짜 달려든거 같은데? 에프킬러 효과 좋다 에프킬러 효과 좋다 그러게 일상해라 사람 쏘지면 죽어 죽어 진짜 죽어? 어 깨끗해졌어 와 깨끗해졌어 잘했어 낮잠 잘거야 정말 이대로 자도 돼? 응 진짜 안 쏘요? 그렇지 안괜찮아 이제 뭐고? 진짜 안괜찮아 나한테 도착해? 감사합니다.